안녕하세요 옥잔의 집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의 트랙에서 가장 상위 등급에 있는 모델 3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웬만한 중형차 한대값은 되는 것 같아요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녀석은 하이브리드계에서 가장 최상급인 모델입니다 FX6 카본 모델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구동계를 105등급에 달아서 드롭바에 대한 그리고 자세에 대한 조금 숙여지는 자세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일자형 핸들바를 사용한 카본 모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무려 279만원이나 하는 모델이고요 22년식은 1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300만원 중후반대의 모델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은 지금 약간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은 MTB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칼리버인데요 슈퍼칼리버 9.9 XX1 AXS 그러니까 슈퍼칼리버 프레임을 사용하고 구동계는 스램에서 가장 최상급인 XX1 전동구동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켓부터 보시면 스프라켓이 영롱해요 막 반짝반짝하고 색깔도 보랏빛, 자줏빛 이런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모델입니다 크랭크에도 XX1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아주 상급의 자전거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이 녀석은 샥이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산에서도 빠르게 달릴 수가 있고 안전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주행에서도 웬만한 하드텔 정도의 속도가 나는 모델이기 때문에 요즘에 슈퍼칼리버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22년도 모델들부터는 이렇게 핸들바가 일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RSL 핸들바로 바뀌었고 RSL 핸들바로 바뀌면서 조금 더 핸들바의 길이가 길어졌고요 그리고 일체형 핸들바를 쓰면서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해졌고 승차감에서도 손목에 오는 통증, 그런 진동들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프터도 지금 락샥에서 가장 상급의 쉬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트위스트 방식, 돌리는 방식 이렇게 돌려서 돌렸다가 리턴 이렇게 돼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케이블이 움직이는 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녀석이 1,400만 원대 휠 또한 XXX에 가장 본트래거 최상급 휠을 꼽혀 나온 최상급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저희가 입고가 된 에몬다입니다 에몬다 에몬다는 트랙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이고 올라운드 타입인데요 이 녀석 역시 거의 1,500만 원대의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 1,5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프로젝트 1을 하면서 컬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랙에서는 볼 수 없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트랙 프로젝트 1을 하면서 컬러를 원하시는 컬러로 넣으셨고 이제 평생의 마지막 자전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로 선택을 하셨는데 아주 과하게 넣지도 않고 딱 이쁘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자전거들과도 차별점이 있으면서 고급스러움도 있고 조금 유니크한 그러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동계는 당연히 SLR9 등급이라서 스램 로드 구동계 중에서는 최상급인 스램 레드 구동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드 2탭으로서 12단 구동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면 풀리 쪽에 빨간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세라믹 스피드 풀리를 사용했습니다 세라믹 스피드 풀리를 사용하고 비비 또한 세라믹 스피드 비비를 사용해서 구름성이 아주 좋게끔 거기에다가 스프라켓을 보시면 지금 스프라켓에 뭔가 하얀색 히크디끗 보이실 거예요 UFO 드립 5일까지 발라놨습니다 이렇게 UFO 오일까지 세라믹 스피드의 삼총사를 다 진행을 하게 되면 저항이 아주 적게 걸려가지고 좀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고 좀 더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힘 손실이 적으니까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전에 들었던 힘보다는 더 적은 힘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에몬드 SLR9은 휠이 본 트래거에서 가장 최상급인 RS 모델로 나오는데요 이 모델은 튜블리스 레디 휠셋이라고 해서 출고가 되는데 기존 순정 모델은 본 트래거 타이어를 사용하고 클린처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에 튜브가 있는 타입이죠 근데 이 녀석은 슈발베 프로1 옆에 노란색 띠가 있는 튜블리스 타이어로 변경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림 테이프 작업과 실란트 작업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 자전거를 구매하면 튜블리스 벨브는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벨브까지는 구매 안 하셔도 되고 작업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 에몬다의 가장 장점인 RSL 핸들바 RSL 핸들바는 플랫 부분은 좀 평평한 타입이라서 에어로 타입이고요 그리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무게도 가볍고 타시는 탑승자의 신장에 따라서 스템의 길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핸들바의 리치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이 가능한다는 것은 처음에 구매할 때 이것들을 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녀석은 무게가 6.8kg 정도 나오더라고요 트랙에서 6.8kg면 많이 가벼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트랙에서 가장 비싼 M1 로드, MTB,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종류의 자전거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좋아하시게 되면 이런 기함급 자전거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선택하실 때 브랜드와 AS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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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